우승을 축하합니다. 아 축하합니다. 호글라추레이션 진짜 큰 선물을 또 올해 2023년 초부터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불혜명곡은 저한테 있어서 정말 진짜 새로운 나태주를 계속 발견하고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진짜 공장이라고 표현해도 진짜 과연이 아닐 정도로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존재거든요.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또 저를 친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우리 태주날개 팬분들 항상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. 그 마음이 진짜 하나하나 이제는 이런 상으로 또 저의 움직임과 활동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 또 돌려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. 더욱더 건강하고 또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시면서 나태주와 영원히 영원히 함께 사랑하기를 잊지 않고 약속드리겠습니다. 태주날개 화이팅!